저희 구매는 조기의 원하시는 수량 체크해서 하실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. 아 보니까 이 동의가 좀 많이 배치되어 있더라고요. 이거는 한적 판매, 저기 상식 판매입니다. 두 분이 추천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비니에 일단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기대돼요. 벌써 나가고 있어요? 잠깐만. 빨리 해야 돼요. 아니 너무, 근데 고민되는데? 전 이렇게 했습니다. 안돼요. 비니랑 판맷백 그리고 마우스 패드. 아 맞다. 네, 이게 상식 구매하는 거랑 샵백으로 나온 아이템이랑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각각 종이를 들고 다니시면서 보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가실까요? 가시죠. 네, 네. 네, 최대 5개까지만 가능하다 해가지고 구하고 싶었는데 저 5개만 구하고 싶어요. 집어나리는 안 되나요? 그러니까. 괜찮아요. 다음 주 월급날이니까. 그리고 가방 진짜 예쁘다. 너무 예뻐요. 가방 진짜. 그리고 가벼워. 많이 들어가요. 괜찮아요. 아 죄송해요. 아니 저 후드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어 후드 너무 예뻐. 저는 오토사지. 당장 오토바이 타러 가야겠는데요. 아니 그리고 이 원란이 너무 좋은데? 시원해 보여요. 많이 신을 수 있어요. 네. 저는 어떻게 좀 입혀진지 안 하나요? 근데 이게 모델이랑 샵도 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. 네. 내가 입은 거 보고 사시면 안 되고. 모델샵 가지고 사시면 돼요. 그리고 이 옷을 입고 무슨 사진 찍거나 한다고 어떻게 되는 게 있잖아. 저기 구매 인증 이벤트가 있거든요. 네. 네. 인스타그램에 이 착용하신 옷이랑 구매한 영수증을 올린 다음에 해시태그를 달아주시면 저희가 몇 분 뽑아서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. 홍수님 하실 거죠? 이것 때문에 해야겠습니다. 그렇죠. 무사 잘 안 하신다. 그렇죠. 선생님 저희가 샵백 이렇게 부스 와서 직접 내 돈 내 상 구매를 해봤습니다. 생각보다 되게 예쁜 아이템들이 많아서 아 이거 돈을 좀 더 준비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. 저희 방문하시는 분들도 크래프톤 부스 바크앤닷컵 바로 옆에 샵백 부스 마련되어 있거든요. 그리고 저희가 또 수량이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 오셔서 먼저 캐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네.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. 부탁드립니다. 보통 이게 게임 회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핫 아이템이죠. 장패드. 이게 가장 빨리 팔려. 더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 가장 먼저 오셔서 사셔야 되지 않을까. 장패드 여기도 있어요. 돈도. 와 이번에 새로 나오네. 오 되게 예쁘다. 이거 진짜 예쁜데. 빨리 사셔야 될 것 같아. 금방금방 나가니까. 또 핫한 맵이니까. 그때 범수님이 탐내시는 헬멧 여기 있네요. 이건 파는 거예요? 아니요. 아 그래?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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